아 달 밝다. 아 달 밝다. 계란 닭다리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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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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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맛있겠다. 안녕하세요. 맛있는 야식 같은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강성훈입니다. 오늘 갑오징어로 튀김 했고요. 그 다음에 떡볶이 했어요. 근데 밖에서 파는 떡볶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좀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. 잘 먹겠습니다. 생각보다 오늘 다시다 조미료를 넣었더니 너무 맛있네요. 갑오징어 튀김은 저도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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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이다. 짱이다. 맛있지 않나요? 맛있어.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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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으흠 너무 맛있다. 으흐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~~ 흐흠 음~~ 너무 맛있어. 앉아 히히히 쾌 으흐흐 으흫 으흐흫 음... 너무 맛있다. 아... 아 와우 아...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 아 이 야식이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야식 괜찮잖아요 계능 럼치도 먹어버렸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떡볶이 어떠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고 재밌는 먹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쿨피스는 자두가 제일 맛있어 오오오오오